저희가 통상 1차 강의하면 한 3월달 이후서부터는 거의 하루에 한 10시간씩 수업해요. 여기는 오전만 하지만 오전, 오후, 저녁까지 해서 월요일부터 쭉 수업을 하고 1차는 주로 먼저 시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데 힘드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힘든 게 늘상 힘들잖아요. 집에 가서 공부를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일단 여기를 나온다는 자체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적응은 하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가시면 9시까지 입실하셔서 오후에 한 2, 3시까지는 시험장이 있어야 돼요. 2차까지 보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체력 싸움이에요. 1차를 보실 때 사람이 왜 심력을 쏟는다고 그러죠. 생각하면 지친다고요. 그래서 중간에 쉬는 텀을 주고 2차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시험장 가실 때 도시락 같은 거 싸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 거의 날씨가 쌀쌀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밥을 싸고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 가면 완전히 무슨 놀러 온 것처럼 바리바리 싸고 와서 딱 오라고 해서 같이 먹자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연량이 좀 높은 애들이 있죠. 과일이라든가 간단하게 허기만 채울 수 있는 정도로 연량만 충족을 하고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시키지 않아도 모여요. 어디로 모이겠어요. 학원을 중심으로. 그런데 학원 쪽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만 학원 쪽으로 모이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학원하고 반대편 쪽으로 가요. 집으로 가진 않아요. 집으로 갈 수는 없는 게. 가면 바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 잘 봤어. 이런 거. 본인은 불행을 예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갈 수 없으니까 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따로 모여요. 그래서 그 사람끼리 모여서 어쨌든 1년 고생했다고 또 보립료 한 잔 하고 이쪽은 또 긍정적인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또 이렇게 보립료 한 잔 하고 뭐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나중에 합격자 모임할 때보다도 그날이 아마 보립료를 제일 많이 드시는 날일걸요. 그러면 이제 또 가끔 연락이 와요. 내려오시라고. 아니 그 시간이 어딜 내려가겠어요. 다 그런 거예요. 그냥. 그때 기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잘 마무리하시면 그런데 이게 좀 절박해져야 돼요. 올해 꼭 합격하겠다는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다가 매달리죠. 이걸 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것도 참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 바닥을 떠줘야 돼요. 오래 있어봐야 별로 좋을 거 없어요. 그리고 민법 이해가 안 되면 민법 선생님 붙잡고 막 물어봐야 돼요. 얘도 안 되면 물어보고 막 그래야 돼요. 그런데 거의 안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손해예요. 손해. 여기 시장론을 가게 되면요. 시험 목차는 부동산 시장하고요.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 있죠. 이렇게 두 개예요. 시험 제목은. 그런데 이 안에 저희가 세분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 및 기능에 대해서 그다음에 주택시장 분석에 대해서 또는 효율적 시장 이론에 대해서 그랬을 때 여기 세 개 파트에서요.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 뭐 이런 정도 인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계산 논리가 하나 있고요. 여기는 지대론이라는 게 있고요. 도시공간구조이론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입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평균 세 문제 그리고 입지론 안에 계산 논리가 하나 있다는 거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네 문항에서 한 다섯 문항 이런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의 뭐 나오면 다 맞춰주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계산을 빼면 계산에서 하나 틀리더라도 그래서 이제 여기 시장에 가시게 되면요. 제일 먼저 시장의 개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요. 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장소라기보다는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성립하는 것이 이 거래가 성립되는 것이 다 시장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 시장은요. 예전에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죠. 이 거래가 성립이 될 때 예전에 유통경제가 발달하기 전에는 이 시장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구체적 시장. 그러니까 구체적 시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장소라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거래가 성립됐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지극히 구체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 시장은 고도로 국지화 되어 있다고 그러죠. 국지화 되어 있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여러분이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의 범위가 제한적이라고요. 강남도 있고 세종도 있고 제주도 있고 부산도 있고 그래요. 다 거래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예 교육 때문에 여길 가고 싶은데 너무 시세가 비싸서 못 갈 수도 있죠. 너무 멀어서 못 갈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있죠. 지극히 구체적이죠. 그렇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아파트 몇 단지 몇 토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거래할 수 있는 범위가. 그러니까 일정한 장소를 매개로 이렇게 거래가 성립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부동산을 갖다가 공간 개념으로 인식할 때는 지극히 구체적인데 부동산을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면 특정한 장소에 구애받지는 않아요. 거래할 수 있는 제한적인 부분이 없잖아요. 어디든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추상적 시장의 형태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우리 교재에 보면 완전 경쟁 시장의 성립 조건이라고 해놨죠.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시장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이 시장 형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비되될 조건이 뒤에 보시게 되면 한 네 가지 나와 있죠.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장 참여자의 수가 어떻게 돼요. 다수예요. 완전 경쟁 시장을 예를 들어보면요. 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스크림 시장이에요.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죠. 판매자도 무진장이 많고요. 얘를 소비하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무진장이 많죠. 그런데 여기서 이 구매자나 판매자나 아이스크림에 대한 가격이라든가 품질에 관한 정보는 전부 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동네에 보면 아이스크림 판매하는 가게 있어요 없어요. 편의점도 있고 슈퍼도 있고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품질의 상품을 얘도 100원 얘도 100원 얘도 100원 얘도 100원 얘도 100원에 팔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얘만 110원에 팔면 이걸 금방 다 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판매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형성된 가격을 여기서 시장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야 나는 110원 받고 싶은데 110원 못 받게 나는 내일부터 안 팔을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 가격이 바뀌냐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야 100원 너무 비싸. 나는 이거 안 사 먹을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 가격이 떨어지냐면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워낙 판매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 먹겠다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개인이 이 가격을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얘기가 틀린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시장별로 보면 소수의 구매자하고 판매자가 존재해요. 아까 여러분들이 보면 경기가 좋을 때는 누가? 매도자가 시장을 주도하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매수자가. 그러니까 소수의 구매자하고 판매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아이스크림 하나의 가격은 싸죠.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 수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상품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 수가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러한 조건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이다.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의 성격도 있냐면 독점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위치가 다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특정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죠? 이거는 여기서 또 설명하냐면 뒤에 나오는 효율적 시장 있죠. 거기 가게 되면 이 개념이 다시 등장을 또 해요. 그래서 이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가시면 부동산 시장에 뭐라고 해놨어요. 개념이라고. 그래서 이 시장의 개념이라는 것도 거기 보면 학자들에 따라서 표시하는 게 조금은 다른데 보편적인 원리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 보이스라는 학자가 있죠. 보이스라는 학자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이게 성립되는 게 부동산 시장이라고 본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토지와 건물과 같은 물리적인 시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뭐가 권리가 교환이 되는 것. 그게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양가로 2번에 보면 일반적인 시장은 반드시 지리적인 공간을 수반할 필요가 없지만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특성 때문에 구체적인 지리적 공간을 고려해야 된다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양가, 질, 위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 그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이라고 명시해놨죠. 그런 의미에서는 지극히 구체적 시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이라는 데도 여러 개의 구가 있어요. 구가 있었을 때, 가령 예들어서 이런 거죠. 강남구가 있고 만약에 동작구가 있고 강서구가 있고 이렇게 나눠졌을 때 이 안에 들어가면 주택시장 다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30평형 아파트와 여기 30평형 아파트, 30평형 아파트의 시세가 다 같아요. 틀려요. 다 틀리죠. 그럼 부동산하기에서는 서로 다른 시장 지역에 놓여 있는 걸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지극히 구체적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지리적 공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자본시장의 일종으로도 우리가 정의할 수도 있고요. 지리적 공간을 수발하는 무슨 시장. 공간 시장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따라서 추상성하고 구체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그 밑에 가면 시장의 기능이라고 해놨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기능이라는 건 역할이라고 했죠. 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립되는 거예요. 교환 또는 거래가 성립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뭐다. 시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지난번에 물고기 바나나 갖고 설명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 그 두 개밖에 없을 때 우리가 효율적인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수영 잘하는 사람은 물고기 잡으러 가고 나무 잘 타는 사람은 바나나 채취를 가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게 효율적인 생산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환이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교환이 성립하지 않으면 자원배분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한 사람은 계속 물고기만 먹어야 되고 한 사람은 계속 바나나만 섭취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환이 성립할 때는 예전에는 화폐라는 단위가 없을 때는 물물교환했을 거예요. 그런데 화폐라는 단위가 있고 난 다음서부터는 이거를 매개로 교환이 성립한 거예요. 가격을 매개로. 그러면 이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뭐를 제공해 주냐면 이걸 제공해 줘요. 정보를.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상품이 있었을 때 어느 만큼 생산하고 어느 만큼 소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이 가격을 매개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부동산 시장 같으면 사람들이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 있죠. 이 소비가 훨씬 늘어나요. 그러면 건설업자들은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를 더 많이 시장에 생산해서 공급해 주겠죠. 그걸 우리가 자원배분이라고 해요. 지장에서 필요한 양만큼 생산해서 공급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자원배분.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뭐가 매개가 돼서 이 가격이 매개가 돼서 시장에다 정보를 제공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만큼 우리가 생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마스크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 주고 있는 경우죠. 그런데 이게 틀림없이 정상적인 공급이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나라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절대로 부족한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틀림없이 이게 중간에 유통 과정에서 어딘가 지금 잠자고 있는 마스크가 있는 거죠. 걔들이 안 풀리고 수요가 갑자기 급증하다 보니까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공적 판매를 해서 1인당 2매씩 구매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마 시중에 숨겨져 있는 거 다 털면 우리가 일주일에 7매씩 살 수도 소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한두 개씩 걸리기 시작하고.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상적인 게 갑자기 다음 주에 백신이 개발돼서 끝나는 거예요. 사태가 쫙 끝나면 어딘가 창고에 지금 쟁여놨던 그 수천만 장이 어떻게 돼요. 그냥 거기에 그냥 계속 그러니까 거기다 계속 둘 수 없으니까 걔들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팔면은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한 매당 100원 막 이렇게 파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또 산다 안 산다 안 사죠. 지금 당장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시장의 역할이죠. 그래서 거기에 시장의 기능을 보시면 자원배분 기능이라고 있죠. 그 밑에 가면 교환 기능이라고 있죠. 뒤로 넘어가면 정보 제공 기능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양가질의 조정 기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중간에 가격의 창조 기능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한 시장이다 보니까요. 가격이라는 게 시장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보다는 매도자하고 매수자 있죠. 이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가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 그림을 보면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런 얘기죠. 이게 셀러스의 약어고요. 셀러스니까는 매도자 있죠. 매도자의 주관적인 제한 가격선이고요. 이게 매수자의 이게 바이어스니까 이게 매수자의 주관적인 제한 가격선이죠. 둘이 합의를 이루면 교차하는 점이 생기죠. 그런데 이 점 왼쪽에서는 교차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가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매도자는 자기가 애초에 이 주택을 분양받았을 때 분양가 있죠. 그런데 분양받고 잔금 취급하기 위해서는 대출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동안에 냈던 이자 비용, 세금, 인테리어 비용, 중개사, 수수료 뭐 이런 것도 있죠. 감안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한 30평형 주택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한 6억 정도를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판매 가격을 그런데 매수자는 현재 자기가 전세보증금 또는 소용주택을 판매한 대금 거기에다가 저축한 돈 그다음에 추가로 융자 받아가지고 한 4억 정도를 계산하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괴리가 있잖아요. 이럴 때 둘 사이를 조정해 주는 게 누구겠어요. 그게 중개업자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시장기구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거예요.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이 사람에게는 지금보다 시세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세워주고 너무 비싸게 내놨다는 것을 알려주고 저 조정을 해서 5억의 매매가 됐어요. 그게 2020년 3월 24일인 거예요. 3월 24일 날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은 이 시점에서는 주변의 30평형 부동산의 시세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세가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시장 상황에 따라 이거보다 훨씬 비싸게 거래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또 싸게 거래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래하는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 틀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일한 물건이라도 이 시점에 따라 무수히 많은 가격이 또 만들어지고 수정되고 파괴되어지는 과정이 되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거는 매도자가 매수자 간의 뭐에 의해서 협상에 의해서. 그래서 이 협상이라는 게 매번 똑같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시세보다 싸게 거래되거나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자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그거죠. 팔고 났더니 가격이 뛰더라. 사고 났더니 가격이 떨어지더라. 이거는 제대로 된 협상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평에 가게 되면 평가사들이 사례를 수집했을 때 그 사례 가격이 정상적인 시세보다는 싸거나 비싸게 거래된 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보정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발생하는 게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옆 페이지에 가시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얘가 시험상에서 활용되는 거는 얘가 조금 더 많아요. 시장의 특성을. 그런데 요즘은 이 시장의 특성을 물어볼 때 단순히 시장의 특성만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효율적 시장이론이나 금융시장이나 이런 것도 같이 물어보니까 포괄적으로 정리하시는 것도 필요하죠. 시장의 특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시장의 국지성이라는 거죠. 조금 아까 설명해 드렸죠. 부동산은 거래할 수 있는 공간적인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국한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이 내 거래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도로 뭐가 돼 있고요. 국지화 돼 있고 이 안에 여러 개의 무슨 시장 하위 시장 우리가 서브마켓이라고 그러죠. 이게 존재해요. 그렇죠. 만약에 오피스 시장만 하더라도 서울 같으면 예를 들어서 명동에만 오피스 시장이 있는 게 아니죠. 마포도 있고 강남도 있고 여러 지역에 가게 되면 오피스 시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거래 가격 틀리죠. 임대료 틀리죠. 수요 공급 관계도 다 같아요. 틀려요.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별로 뭐가 틀린 거예요. 수요 공급 관계가 다 틀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존재하더라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서울도 있고 세종도 있고 제주도 있고 예를 들어서 광주도 있고 부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시장이 있다고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면 서울도 주택 시장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시장이 있어요. 오피스 시장이 있고 상가 뭐 있고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도 주택이 있고 뭐가 있고요. 오피스 있고 얘네도 주택이 있고 뭐가 있어요. 오피스가 있을 때.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수요 공급 관계가 다 같다 틀리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상품이 움직이면서 이걸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별로 뭐가 다 틀리냐면요. 형성되는 가격도 틀리고요. 모두 틀려요. 임대료도 틀리고 거래 관행도 어떻게 돼요. 틀린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부동산 시장은 움직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역 시장별로 지역에 맞는 특성이 또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이런 시장의 국지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민을 해가면 부동산 시장은 뭐가 곤란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있다고 그랬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어서 들어오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가격의 왜곡이라는 게 나올 수도 있다. 가격의 왜곡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그 물건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비싸거나 싸게 거래된 경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간평할 때 드렸죠. 이게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그러면 이 가격이라는 건 이렇게 괴리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생산의 장기성.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위치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정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시장별로 상품 간의 이동이 불가능해요.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어요. 내구성. 상품의 수명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양 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물량을 우리가 한 번에 소진을 시킬 수는 없어요. 수명이 긴 제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양 재고가 쌓이게 되면 그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위축이 되죠. 걔들이 다 소진될 때까지는 추가적인 공급은 거의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시장 자체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거기에 보면 시장에 뭐라고 해놨어요. 비조직성이라고 있고요. 뒤로 넘기시게 되면 상품에 뭐라고 해놨어요. 비표준화. 그 다음에 거래의 비공개성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된다. 비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일단 부동산 시장은요. 전국적인 시장 체계를 갖춘 시장의 유통구조가 조직적인 형태가 갖추고 있지 못한 거죠. 일반 상품은요. 생산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지가 있으면 일반 상품은 생산지하고 소비지가 서로 달라요. 공장에서 생산해서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서 유통구조를 거쳐서 소비자가 소비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 부동산은 생산지하고 뭐가 같아요. 소비지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상품과 같은 유통구조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한 곳에서 소비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누가 중요하냐면 그 지역 사정에 정통한 중기업자들이 있죠. 또는 분양 대응업자들이 유통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도 중요하냐면 금융기관도 중요하죠. 시장에서 부동산이라는 고가의 상품이 쉽게 유통되기 위해서는 좋은 조건에 융자 있죠. 이게 제공이 되느냐 아니냐 여부도 큰 역할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부동산은 지역성과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비조직적이고요. 상품이 동질적이지 못하죠. 그다음에 거래 내역이 외부로 공개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정보가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중개사법에 보면 우리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실거래가 신고한 거를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식시장의 주가 있죠. 그거는 내가 인터넷에 두들겨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S전자의 주가가 현재 얼마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그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해요. 그런데 부동산 상품은 틀리죠. 어느 지역에 있는 30평의 아파트가 시세가 얼마가 되는지 인터넷상의 시세가 올라오더라도 그게 바로 과거의 정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시세는 금방.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부동산에 관련된 월간지 있죠. 예전에는 부동산 뱅크 이런 식으로 해서 월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월간지를 찾아보기 힘들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일반 외에 여자분들이 보는 월간지 있잖아요. 그럼 지금이 3월 하순이면 지금 이게 나왔을 거라고요. 4월호. 4라는 이걸 달고. 그러면 여기 정보는 최신 정보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4월호가 등장해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시세가 반영돼 있잖아요. 이 시세는 이미 지난 시세라고요. 계속 변화가 되니까. 이 정보가 불완전한 정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잡지가 나오면 그 안에 지역별로 아파트 시세 모의가 쫙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또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나오는 순간에 과거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에 관련된 잡지가 활성화가 못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어요. 잡지를 통해서 뭔가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시세를 빼고 정보를 채우기 위해서는 분량이 너무 작은 거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매달 부동산에 관한 정보가 매달 바뀔 만큼 시장의 변화가 급변되냐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지역 시장별로 소수의 구매자하고 판매자만 존재하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기에 보면 금융 시장과 연계된다고 해서 자금의 유용성 문제가 있죠. 부동산이 고가품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중요한 관건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이 됐지만 그래서 부동산 시장하고 금융 시장은 지금 통합되어 있는 추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자금의 유용성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뭐가 많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불완전한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을 통해서는 자원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해요. 특정한 재계 부동산 수요가 증가했다고 해서 그쪽으로 공급 물량이 바로 늘어날 수 있냐면 그러지는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기구를 통해서는 자원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누가 개입하겠어요.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책론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금의 유용성 관계를 배우기 위해서는 금융론을 또 배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옆에 가시면 주택시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주택에 대한 개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택이라는 것도 일정한 지역이 어떻게 돼요. 얘도 고정이 돼 있죠. 이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택 공급은 비탄력적이고요. 주택 수요는 필수적인 성격이 있죠. 주택이 필수제잖아요. 그래서 주택시장은 항상 불안전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택은 공공서비스의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주택이 들었을 때는요. 거기 보면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재를 보게 되면요. 지방공공재라는 게 있어요. 그 지자체별로 제공되는 편익시설이나 복지시설이 달라질 수도 다른 경우도 많이 있죠. 어느 지자체는 지하철이 연결이 돼 있는 데도 있고 거기에 따라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문화 복지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서 가구 수가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모여드는. 그러면 그 지자체는 가구 수가 늘어나니까 세금도 더 많이 거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좀 더 많은 편익을 또 지역주민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고 그런 차이도 상당히 커요. 그래서 언젠가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공공재 물어볼 때 중앙하고 또 지방공공재에 대한 것을 한번 지문 정도로 활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공공재는 기본적으로 배우셔서 아시잖아요. 그래요. 일단 뭐 얘기만 하면 일단은 반응이 요즘은 그래서 학원마다 마스크 하고 있어가지고 본인들은 대답을 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마스크 안쪽에서 자기는 대답을 했는데 안 들려서 그런 거니까 그거는 선생님이 이해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이게 이제 주택시장 분석을 위한 개념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이제 기초 개념을 물어볼 때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거예요. 주택 서비스라는 건 주택에서 제공되는 효용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서비스라는 단위는 왜 만들어냈냐면요. 우리가 주택을 분석할 때 물리적 측면으로 보면은 주택은 이질적인 상품이에요. 우리가 단독 주택도 있고요.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그 다음에 다세대 뭐 이런 유형의 주택이 있을 때 얘네들이 뭐가 다 틀리냐면요. 이 상태라는 건 지은 지 몇 년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면적도 틀리고요. 구조도 틀리고요. 각종 부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틀린 상품들이에요. 그러면 시장을 분석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만약에 2020년도에 시장에서 주택의 필요량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측정하고자 할 때 이거를 물리적 측면으로 접근하게 되면 단독 주택 몇 평짜리가 매체가 필요하고 이렇게는 분석이 곤란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시장 분석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게 주택 서비스예요. 주택 서비스라는 거는 주택에서 제공되는 효용이잖아요. 이거를 대입하면 부동산은 동질적인 상품이 돼요. 그렇죠. 그거는 여기 단독이 됐든 아파트 같든 연립이 됐든 다세대가 됐든 간에 얘네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지낼 수 있는 거주 공간을 제공해 주죠.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거나 외부 환경으로부터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보호해 주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어때요.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다만 이 서비스의 크기 있죠. 크기는 틀리겠죠. 뭐에 따라서냐면 소득이 높은 사람은 많은 양의 주택 서비스를 소비할 거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적은 양의 주택 서비스를 소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게 매체 이게 매체가 아니라 시장에서는 과연 이 주택 서비스의 양이 얼마가 될 것이냐라고 추정을 하게 되면 시장을 좀 더 용이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단위가 이거예요. 주택 서비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 중에 하나가 상품이 동질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경제 논리는 대부분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한 이론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더 효율적인 이론을 대입하기 위해서 얘를 무슨 상품으로 만들어 놓고 동질적인 상품으로 만들어 놓고 시장을 분석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게 주택 서비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게 되면 주택 절양하고 주택 뭐가 있어요. 이거 앞에서 우리가 경제할 때 이거 한번 해본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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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유형으로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현재 서울시의 주택이 1500만 채가 존재할 때요. 이 중에 5만 채가 공가래요. 5만 채가 공가라고 얘기를 하면 이 중에 100만 채라고 그랬군요. 100만 채가 공가라고 그러면 주택 절양의 수혜량은 1400만 채이다. 우리 해봤잖아요. 현재 여기서 주택 절양의 공급량이 미쳐요. 주택 절양의 공급량 아니 여기 보면 숫자가 1500하고요. 100만하고 1400하고 이것밖에 없는데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보시면 주택 절양의 공급량이 있죠.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 양이잖아요. 현재 존재하는 양이 얼마예요. 이게 절양의 공급량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 시점에 존재하는 거. 그러면 절양의 수혜량이라고 돼 있죠.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양이잖아요. 이 중에 몇 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절양의 수혜량이라고요.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이게 맞는 지문이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틀림없이 얘도 계산 문제로 한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불현듯이. 계속 틀리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정도는 활용하지 않겠느냐. 비율 임대차에서 임대로 계산하는 것도 냈는데 뭘 못 내겠어요. 그 양반들이. 그래서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양을 주택 절양의 공급량.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을 주택 절양의 수요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절양에 대한 걸 얘기한다고 하면 올해 들어서 아니면 작년 한 해 동안 공급된 양이 있죠. 2019년에 주택이 3만 채가 뭐 했다는 거예요. 공급이 됐고 이 중에 5천 채가 미분양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주택 유량의 수요량이 있죠. 수요량은 4채이다. 2만 5천 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시장에 공급된 양이 바로 얼마. 3만 채. 이 중에 미분양이 5천 채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했던 양이 얼마라는 거예요. 2만 5천 채. 이거는 이제 유량을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구별할 수 있으시면. 거기다 예를 다 드려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보시고 구별 정도는 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주택 수요하고 주택 소요라고 해놨죠. 여기 보면 하우징 니드하고요. 하우징 디멘드가 존재하는데. 여기 니드라는 것 있죠. 이게 뭐 얘기하냐면 욕구를 나타내요. 이게 니드라는 게 있고 원트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이들 있죠. 아이들은 장난감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있죠. 그런데 원하는 건 틀려요. 남자애들은 로봇이라든가 총 같은 룰을 좋아하고요. 여자애들은 인형 이런 걸 좋아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걔네들이 원하는 욕구 있죠. 욕구는 어떻게 충족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부모의 능력에 따라 틀린 거예요. 부모가 경제력이 있으면 사주는 거고 경제력이 없으면 못 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있는 주택 소요 있죠. 이거를 형상으로 인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무주택 서민. 이 사람들은 주거에 관한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구는 생존 수단으로서의 욕구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생산하기에는 의식주가 충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거 공간에 대한 서비스가 거실이 넓어야 된다. 방은 최소한 3개 이상이 돼야 된다. 이건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나하고 내 가족이 쉴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욕구는요. 여기를 통해서는 충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공급된 주택은 가격이 비싸요. 가격을 저렴하게 분양을 해주더라도 관리비라든가 유지관리비의 부담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주택을 소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없고는 누가 개입을 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거 지어주는 거예요. 공공임대주택 있죠. 이걸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주택 수요 있죠. 우리가 여기 디멘드라고 해놨잖아요. 이 사람들은 욕구뿐만이 아니라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여기서 다 제공이 돼요. 구매력이 있으니까. 전원주택을 필요하면 전원책 지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아파트가 필요한다면 아파트 지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공급해 주면 무슨 능력이 있으니까. 구매력이 있으니까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위함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라도 안 이루어지면 이 사람들이 주거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정부의 어떤 시스템이나 복지의 어떤 내용이 잘 돼 있는 나라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싱가포르 같은 나라 있죠. 거의 90% 이상이 집 없는 사람이 없는데 거긴 다 임대주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인식이 그렇게 바뀐 게 나아요. 정부가 주택을 공급하는 거예요. 임대주택으로. 그런데 임대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돈의 대다수를 집 사기 위해서 집어넣고 청약에 가입해야 되고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돈만 가지고 가족들 데리고 여행도 다닐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걔네는 최소한 부동산 문제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국가에서 통제하니까. 그 정도로. 우리도 그렇게 바뀌면은 그렇죠? 그런데 쉽지는 않은 거죠. 우리는 경제 규모가 이렇게 커져 있기 때문에 뭐야 이 집 팔고 임대주택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야? 그렇게는 못하지.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데 나중에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애들이 한 40년, 50년 뒤에 주거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그래서 집은 소유하는 개념보다는 내가 잠깐 이용하고 가는 개념이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주택의 공급 부정 문제나 이런 것들도 크게 계산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걔네는 처음부터 그렇게 제도를 정착시켜서 가는 케이스고 쉽지는 않은 거죠. 자,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주택의 여과작용이라고 해놨죠. 여기 잠깐 쉬었다가 여기 해보시죠.